바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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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하 여기, 여기 일단 순간 쫄았네 아 여기 안믿그러져요? 어디야 하산하냐? 남들 자연인 되는거 아니야? 저기서? 어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어떻게 가죠? 예 네. 와아. 저기서 이제 버섯 끓여먹고 그러겠다. 못 내려와서. 거기 안 미끄러져요? 3배 신발. 네. 여기는 안 미끄러져요. 어어어어어어! 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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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저절로 몸이 내려가져가지고요. 어언다 이거. 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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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 쳐 봐도 됩니까? 사람 때리지만. 네네네네. 아 죄송합니다. 팔이 없어졌네요. 아 이렇게. 머리한테 저거 찍어도 되나요? 아. 예예예. 그러네요. 어어. 쪘다. 망치망치. 예. 아 이렇게 내려오는구나. 와. 감사합니다. 알려주셔서. 지뢰 설계도 드릴까요? 감사드립니다. 네. 지뢰요? 당연하죠. 조만간 저희 당나라 좀 저기 그. 다시. 바치도록 할게요. 조공. 늦었죠 조공이. 아 네. 예. 든든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당나라 대장. 동로는. 당나라 폐하야 폐하. 저희가 외나라에 대적할 몸무를 드릴게요. 지금요? 구. 아 이거였어. 그래. 그때 밟았던게. 열심히 죽이시기 바랍니다. 적당한 몸무교환이 있으면. 많은 사사까지. 아 예. 알겠습니다. 저희가 많이 들고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드론통 앞에. 시원해. 저희는 거래는 7대3으로 하셔도 돼요. 당나라가 7이고 저희가 3으로 해주셔도 됩니다. 그래 형 6대4 하자. 저희. 영원한 그런 예. 속곡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6대. 영원한 총입니다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이런거는. 당나라 만세. 고개 팍 숙여야돼. 적당히 숙일 바에는 90도 인사해야돼. 사랑합니다. 당나라. 사랑합니다. 당나라. 당나라라면 안된다. 당나라다. 당나라. 어. 누구야 이거? 세콘님. 아. 아. 혹시 동물기름 이런거 있으세요? 아우. 동물기름 당연히. 아 동물기름이요? 예. 잠시만요. 여기 있습니다. 53개. 53개 여기 있습니다. 53개나 준다고요? 그냥 그냥 드려. 그냥 드려. 근데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잠깐만 저 집에 있는 기름 좀 털어올게요. 잠시만요. 안된다. 아 이거 하게 드릴게요 그러면. 동물기름 주시면. 아니된다. 야. 가만히 있어봐. 여기. 여기 있습니다. 야. 가만히 있어봐. 야 드린다고 가지 말라고 해봐. 가시지 말라고 해봐. 내가 다 꺼내놨어. 내가 다 꺼내놨어. 어 그래. 형 드려 드려. 안 된다. 우리 몇개나 있어 우리. 지금. 지금. 31개밖에 없어. 우리도 화로 만들어야 된다. 안된다. 그. 저희가 지금 39개 더 드릴거거든요. 예. 아 잠깐만. 여기 여기 여기. 아 잠깐만. 옆에서 거래를 자꾸 방해하네. 어. 어 진호님. 가세요. 어 진호님 먹었다. 아 진호가 먹었어? 내놓으세요. 내놔. 내놔. 내놓으세요. 저희 황제패한테 받치는 거예요. 빨리 주십시오. 빨리 주십시오. 빨리 주십시오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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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서 못갑니다. 총. 애들아 총들어. 어허. 애들아 총들어. 아 예예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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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드세요. 네. 총. 총을 안 주고 가시는데. 총. 총. 아 제가 먹었는데. 총 받았어요. 예. 기간당 총 제가 먹었습니다. 아 예. 수제 기간당 총. 아 예. 감사합니다.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. 네. 예. 털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예. 아 예. 예예예. 아 저렇게 장난하는 좋은 사람들인데. 예. 들어가십시오. 가는 길 보고 가겠습니다. 예. 너희 총 많으니까. 교환할 거 주시면 총 드릴게요. 아 예. 알겠습니다. 예. 안녕히 가세요. 야 갈 때 3배 해드려. 3배. 어휴 깜짝이야. 저런 게 참. 하아. 그렇게 우리의 기름이. 응응응. 잘 비리고 있자. 그래도 우리 총 받았잖아. 어. 아 그래요? 그럼 뭐 이득이지. 우리 라이플 받았던 거 같은데? 맞아. 수제 기간당에서. 어. 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이? 진짜.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? 아무나 니가 돌려볼래? 아. 어. 그거 누르고 연구시장 누르면 돼. 66%인데? 너 할 수 있을까?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실패하면 죽는다. 간다. 실패하면 너 뒤톡수에. 뒤톡수에 도끼 꼽힌다. 그냥 절 기다리실래요? 실패하면 죽는다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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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안 된다. 간다. 실패하면 죽는다. 간다. 실패하면 바로 찍어드립니다. 실패. 이 설계도를 인벤토리에 드래그해서 가져오고. 어. 성공! 어. 좋아. 저 질이 얻었는데 질이 좋은 건가? 떨어뜨릴게. 야 여기있어. 먹어, 먹어, 먹어. 아, 씨. 여러분. 앞으로 나를 따로 알았어? 네. 네. 진정한 리더는 결단력이야. 네. 66% 성공했다고 지금 결단력까지 나왔습니다. 주위에 근데 주위에 왜 이렇게 속소리가 심하게 나? 그래? 갑자기 왜 이렇게.. 우리집만 아니면 무시해 그냥 그러자 뭐 우리집 아닌데 우리집만 아니면 무시해 우리집이 우리집 주인 것 같아서 문제지 근데 너무 너무.. 너무 가까운데? 우리집 이제 쉽게 안 부서져 이제 내가 볼 때는 야 뭐야 이거 뭐야? 야 너 소리가 너무 가깝잖아 이거 야 잠깐만 형 죽었어 누구? 우리집 앞에 어? 어? 뭐야 아 이사님이잖아 달찌님? 죽으니까 파리가 날아다니 달찌님이 죽었다고? 아니 수정관키님 그러니까 달찌님이 수정관키님이잖아 그래? 천양이가 싸서 맞았다는데? 야.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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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이하러 가야됩니다 야 외교관 한 번 가야되나요? 내가 갈게 정리하고 있어 참을 수가 없다 아 진짜 빡빡 내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간다 내가 어 가만있어봐 내가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어? 따라와봐요 따라와봐 정말 참을 수 없어 아니 여보세요 가만있어봐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 왜 자꾸 우리 동료 죽이세요 왜 왜 진호야 진호야 어 망치다 아니 총 별로 없는데요? 총 별로 없는데요? 예예예 블루 티셔츠죠 다 예예 근데 그쪽에서 누가 죽이고 뭐 훔쳐갔다는데 예? 예? 뭐라고? 저희가 훔치고 뭘 했다고요? 실버 뭐 실버 뭐 뭐야된댄 소리입니까 이거 난가? 어? 나 아닌데? 아니 왜 무슨일이야 다시 한 번 얘기해주세요 종합해서 얘기해보세요 나 개가천선했는데 저 실버 훈님 누가 죽였어요? 실버요? 그런 사람도 있어요? 실버 실버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런사람 아 그니까 실버라는 사람을 누가 죽였냐고요? 저희중에 아 야 우리중에 옷 훔쳐간 사람 있어? 옷을 누가 훔쳐 봐 우리 이때까지 지구멍 갔다왔는데 뭔 옷을 훔쳐 야 우리 방 저 어머니 저희 집 털러 가있건데 같이 가실래요? 아니 야 야 잠깐만요 저희 좀 죽이지 마세요 저희 턴거 없어요 예 고만 좀 죽이세요 외교하러 왔어요 진짜 어 묻지마 폭행 아닙니까 저희 저희 파란색 티셔츠는 좀 죽이지 마세요 저희니까 그리고 아마 다른사람이 빨개 벗겨갔을 거예요 예 저희 파란색으로 저희 지금 전쟁 못하니까 혼자 많이 재미보세요 예 재미 많이 보시고 아 무슨 짓이세요? 무슨 짓이세요? 왜 우리 제자 아궁단? 야 털어가지마 털어가지마 야 털어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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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확인해 템 있나 확인해 아 진짜 여기 무서워서 못오겠네 아 여기 좀 안오게 하세요 여기 어 아 여기 좀 여기 좀 안오게 해주세요 예 가가가가 어이 더 개많아 형 소우야 소우 소우 그 자체다 내가 보니까 저기서 털렸는데 우리 보고 털어갔다 모함했어 실버님이 우리 우리는 훔쳐갈 일이 없어 실버님 참고할게요 예 실버 오프집 야 룬야 어? 지금 뭐 짓고 있었어? 어 소리소문 없이 짓고 있어 형 여기 더 40개 가까이 있다 잠깐만 이거 우리집 아니야? 뭐가? 뭔 여기가 우리집이야 맞아 그 우리집 어 우리집이야 여기 어 우리집 벽이야 네? 우와 벽 언제 이렇게 쳤어? 방금 있는거 쳤어 야 우리집 뒤에서 총 개 날라왔거든 그거 천양이족 아닌데 천양이족인가 여기 총알자국 없나? 우와 우리 개 커졌네 집 그러게 근데 우리 3단 외벽은 안될거 같은데 왜 아 네 형 3단이 안나올거 같애 아 네 왔다갔다 할 그게 이게 이걸 외벽으로 안하고 또 더 외벽을 치면 되지 그러면 예? 아니 그거 지금 앞에 앞에랑 그러면 2단 벽 가자 2단 벽 어때 2단은 괜찮잖아 뭐야 자꾸 누가 방금 석궁쌌어? 그러니까 누구야?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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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야 이 사람 이 사람 죽여 아 뭐야 야 이 새끼 아야 뭐야 아야 뭐 나한테 그래 아야 뭐 나한테 그래 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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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워 누웠다 누구야? 아 지금 수정강기님이 죽이네 이분 총소리 막 나는데 총소리 뭐야 이거? 아 총소리 아니구나 총소리가 아니라 칼로 쏘는거고 썰어버리네 얜 누구야? 야 이가 우리가 빨리 테두리 쳐야돼 이가 일단 테두리 하나 치고 생각하자 어우 자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집이 외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대 고구려 대 고구려 대 고구려가 드디어 이 땅에 섰습니다 저희 외부 다 둘렀습니다 저희 전부 다 외벽 다 쳤구요 저희는 안시성과 신성 이제 제작 들어가구요 어 일단은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해서 1차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구요 이제 여기서 또다시 한번 어 들어오는 상대가 있을 경우 위에서 견제할 수 있는 곳을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예 자 이 뒤에다가 이제 또 성을 크게 세울거에요 그래서 고구려의 진짜 가장 큰 또 어 핵심 아니겠습니까 안시성 그리고 신성이 이제 또 건설된 예정이구요 자 일단 나가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드넓은 대 고구려의 영토를 보십시오 저희가 해냈습니다 저희가 고구려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둘렀습니다 모두 다 이 넓은 외벽을 이 벽 하나에 진짜 이 돌 문 하나에 철이 삼천개 들어가고 돌이 삼천개 들어가고 나무가 천개 들어가는데 자원 하나하나가 사천 아 결국 저희가 이 드넓은 대 고구려를 이뤄냈고 얼마나 넓으면 안에 돌이 생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깥까지 채굴기까지 지금 또 건설 들어갈 예정이구요 이제 동서남북에다가 성을 하나씩 지어서 그리고 내성도 하나 테두리 하나 더 지을거구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제 이런것들이 다 총이 될거야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이렇게 찍는 와중에도 지금 언제나 저희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강해질겁니다 대 고구려의 성장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 저희가 드디어 대 고구려를 이제 진짜 멀리서도 보일만큼 이뤄내고 있습니다 저희 밝은 미래를 여러분들 기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구요 자 이어서 이제 4일차 이제 곧 있으면 들어갈텐데 어 저희가 전쟁성분까지 지금 5일 뒤에 어 들어오겠다고 지금 받아둔게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하루빨리 대 고구려를 어 이 도읍지하 단단한 성 참고로 이건 천리장성입니다 어 천리장성을 더 두텁게 다져서 이 고구려를 지켜나가는 이때까지 고구려 건설기였다면 고구려 부흥기 그리고 고구려 지킴 고구려 디펜스 진짜 이 땅 이 땅 위에 계속 서있도록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때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 안녕 안녕